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검찰 측에서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가지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고 나서면서 이래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이 앞뒤가 지금 전혀 맞지가 않아가지고 검수 한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조차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하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오늘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혐의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김건희씨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검찰의 수사 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입증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논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거는 바로 이틀 전에 경찰 측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무려 세 차례나 수사를 하고 나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정청래 말에 따르면 김건희씨 사건을 무혐의를 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무능력한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혐의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결론을 낸 경찰은 유능하다라는 것인데 어느 장단에다가 춤을 춰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해당 사건을 경찰이 세 번이나 조사하는 동안 이거를 전부 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가지고 경찰이 세 번이나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달에 경찰이 고발을 접수해가지고 수사를 했고 그해 12월 달에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받아보고 이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1월 달에 경찰에다가 보완수사를 요청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살펴보고 그해 6월 달에 또다시 불송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측에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해당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경찰에게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인데요. 근데 여태까지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윤석열 집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조지는 것이 바로 정의구현이고 윤석열 집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리가 나면 이거는 적폐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 측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계속해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으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이 정의인 것이고 경찰이 적폐인 것인데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다가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정청래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 것이고 이러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 완박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인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씨의 무혐의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의 원내대변인도 한마디 했는데 민주당의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어제 언론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자 김건희씨의 연루 의혹을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처리하자라는 결론을 검찰 지휘부에 보고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다.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수사 능력이 놀랍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능력인가라고 비판을 했고 이미 주가 조자 공범들의 공소장에 나온 수많은 김건희씨의 계좌라든가 통정거래 정황 등은 김건희씨가 단순히 연루자가 아니라 핵심 공범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진실을 유독 검찰만이 보지 못하는 현실이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검찰이 어떤 검찰인지 좀 살펴보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달에 열린민주당에 최강욱이 고발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발 당시에는 형사 일부가 이 사건을 맡았는데 당시의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이 해당 사건을 자신의 측근들인 형사 6부로 전격 재배당을 했고 아시겠지만 검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검수 완박에 반대를 해가지고 반기를 들고 있지만 2020년이면 이번 정권에서 싹 다 물가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친여성형의 검찰일 때죠. 거기에다가 문재인이 각별히 아끼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했는데 아직까지도 김건희씨의 혐의를 특정을 하지 못하고 무섭미로 결론을 낸 것은 말 그대로 수사를 드럽게 못하거나 아니면 혐의가 없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적폐검찰, 윤석열 측의 검찰이 아니라 친여성형의 검사들이라는 것이죠.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편이 지금 수사를 드럽게 못하니까 수사권을 박살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여태까지 이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 것은 사실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인데 검찰 측에서 진짜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으면 기소를 당연히 하겠죠. 조국 집안 사건만 보더라도 조국 집안은 검찰이 제시했었던 의혹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검찰이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유죄를 받아 냈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조국 집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43개 중에서 35개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도 김건희 씨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사가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거래소에다가 특별 심리 분석을 요청을 해가지고 당시에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면은 금방 판가름이 나는 사건이라면서 이 사건을 2년 가까이 끌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수사팀은 이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수사 진척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김건희 씨의 당시에 주식 거래 내용만 좀 제대로 살펴보더라도 의혹의 진 여부를 충분히 가릴 수가 있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늑장 수사를 해가지고 의혹만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친여 언론에서 장난을 친 것도 발견이 되었었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단독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거래가 없다더니 40건 정도를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이런 보도를 냈고 당시 KBS의 보도는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캠프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가지고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KBS는 사건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해 봤다면서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짬짬이 해가지고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이른바 통정 거래를 했다라고 보도했으며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하고 주식을 사고 팔거나 여러 증권사에서 개설한 김건희 씨 명의의 주식 계좌끼리 거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라는 이런 보도를 내면서 사실상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느니 이런 식의 의혹 보도를 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살펴보니까 해당 보도는 허위 보도였고 심지어 언중희 측에서 KBS가 낸 해당 보도 같은 경우에는 허위 보도라면서 정정 보도를 하라라고 했고 당시에 KBS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보도가 잘못된 보도라면서 정정 보도문을 통해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 간에 도이치 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은 김건희 씨하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들 간에 거래를 경찰이 오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검찰 측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정청래 의원들 같은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본인들조차도 너무나도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만 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사실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검수완박을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청회도 한 번도 없이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